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언급을 피했고 항일이라는 표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.